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 저는 작곡가 이승훈입니다. 유빌라테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찬양 믿음의 반석회는 실제로 올해 저희 교회 11월 입당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습니다. 코로나로 지금 성과대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. 매주 찬양을 할 수 없고 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유빌라테을 통해서 더욱 은혜로운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